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해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저기까지요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도전 또 할 거예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나 그쪽엔 눈이 많아서 안 돼요 여기서 해요 여기 눈 없는 데서 여기 눈 없는 데서 응 거기 눈 없는 데서 긁어모아요 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으죠 쉬기는 뭐 뭐 했다고 이렇게 쉬어 쉬어야겠어 쉬어야겠어 이거 한 박스 한 것도 엄청 많이 한 거야 아니야 그거 열어놔야지 햇볕에 말라 그래야지 태워 열어놔야지 이제 햇볕에 말려서 그래가지고 태울 거야 아 오늘 수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북 치는 거예요 북 치는 거예요 북 치는 거예요 어 북소리 나는데 진짜 조심해 항아리 뚜껑 떨어질 수 있어 어머 이거 뭐 쪄요 어? 어머 이거 뭐 쪄요 어 그거 뭐 쪄? 어 저기가 콩나물 키우는 거거든 저기다가 콩나물 저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다음에 할머니가 콩나물 키우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그 콩나물로 할머니가 반찬 만들어줄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응 이거 이렇게 보이지 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 찍는 거야 멋있지 멋있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거기는 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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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멋진데 어우 멋진데 어우 멋진데 어우 진짜 아이들 같은데 어우 너무 멋있어 어우 일도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쉬는 모습이 엄청 멋진데 눈 위에서 춤추면 더 멋있을 거 같은데 그치 오오 오오 열 시 되니까 햇님이 나왔지 응 할머니가 열 시 되면 나온다고 그랬지 응 안 뜨거 다시 산 위에 올라가 보자 산 위에 또 올라간다고 네 근데 할머니 지금 힘들어 이따가 또 해 들어가서 쉬고 쉬고 오자 우리 들어가서 할머니가 여기 앉아요 싫어 그거 깨죠 할머니가 앉으면 네 할머니가 앉으면 깨죠 우리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또 와요 네 네 네 우리 커피 타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와서 해요 네 네